정답 체크하는 방법은 여기 넣고 이 답 아래에 문항을 선택하고 답안 답안을 누르고서 이 여기 점수 체크를 하고 점수를 일정으로 하든지 이정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답 체크 완료 그리고 완료 누르시면 되요 여기서 저도 오늘 처음 해본 거에요 1중독의 여방을 위해서 건강한 습관이 아닌 것은 주말 하루 이상 투자한다 말도 안되는 얘기 현실은 또 그렇기도 하지만 1중독에서 벗어나려면 그 답안을 누르고 여기 답을 체크해주고 답을 체크해주고 완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퀴즈가 아 안 들어지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